안녕하세요 전당파제 입니다. 모두들 건강하게 멋진 하루 보내고 계십니까? 요즘 쌈박한 근총이 아니면 다른 산탄총 이라든지 뭐 소총도 많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소개할 만한게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또 오랜만에 또 처음 만져보는 물건이 있어서 여러분께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소개하기 전에 또 탄을 비교 한번 해볼게요 요즘 410 을 제가 많이 보여드렸죠 그죠 요게 2.5인치 고요 요건 3인치 요게 410 게이지 인데 지금 현재 요 3탄 총에 사용되는 거에요 그리고 아마 여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걸 거에요 이게 토니 게이지 고요 요거는 16 게이지 인데 이건 많이 사용을 안하는 것 같아요 많이 안보이더라구요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12 게이지 에요 이게 그리고 이거는 3.5인치 고요 이거는 10 게이지 인데 이거는 진짜 어깨가 좋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저는 아직 한번도 이거 쏘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12 게이지는 쏘아 왔는데 요건 아직 안 해봤거든요 이거는 그 아주 높은 높이 나는 철새 그러니까 아마 캐네디안 기스 기르기 같은거 잡을 때 사용하는 것 같더라구요 오케이 그런거라고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은 스티븐스 에서 만든 모델 311 이라 그래요 그리고 311 되있고 또 A 도 있더라구요 그리고 여기 세비지 암스 에서 아마 스티븐스를 합병하기 전에 스티븐스 했다가 세비지 암스 에서 합병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또 모델 이름이 여기만 있는 줄 알았더니 여기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311 A 에요 이렇게 오케이 여기 전장이 어떻게 되냐면은 42 인치 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107 센티미터 되고요 그리고 총렬의 길이는 여기 26 인치 여기서 접혀지거든요 여기 26 인치고 66 센티미터 돼요 무게는 6 파운드 2.7 킬로그램 이에요 야 보시다시피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2.5 인치에나 3 인치까지 요게 3 인치까지 된다 그러거든요 어디에서 봤나 아 여기 여기 3 인치까지 사용 가능하다 그러니까 요 중에서 이제 긴거 요거 사용하면 아무래도 좀 좀 더 화력이 세겠죠 탄이 많은 아니니 장략이 많으니까 요런식으로 집어넣고 바가새 앞에 이게 어느게 먼저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오른쪽 건지 왼쪽 건지 하나 아 세이피 죄송합니다 앞에 거 뒤에 거 요런식으로 요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왼쪽에 먼저 나가는지 오른쪽에 나가는지 저는 안 쏘아 봐서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수평 쌍대 요게 사람들이 많이 찾거든요 사실 수직 쌍대보다 수평 쌍대를 많이 찾는데 저는 또 포텐 게이지로 또 수평 쌍대는 처음 봐요 또 그리고 재밌는 거는 요 스티븐스 에서 만든 제품들은 요 하나같이 좀 저렴한 편이거든요 상당히 싸구려 편인데 어떻게 된게 요 3 11 에이에 이 모델은 찾아보니까요 보통 한 300달러 에서 700달러 까지 좀 제법 비싸더라구요 제 비싸게 만들어졌나 봐요 아니면은 이게 희소가치 때문인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이제 저 몰라 가지고 찾아보니까 3 11 이 1949년 에서 1960년 까지 만들어졌대요 몇 정이 만들어졌다면 이런 것 까진 자세히 안 나왔어요 그래서 자세히는 못 알아봤는데 요게 그래도 60년 되니까 상당히 나이가 제법 됐거든요 요게 60살 또는 한 70살이 넘은 거란 말이에요 몇 년도에 만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여기도 일련분호가 없어요 보통 일련분호가 있으면 요 바깥에 아니면 요기 이쪽에 있는데 어떨 때는 또 여기도 써 놓기도 하거든요 근데 없어요 그래서 모르겠고 아마도 요 여기 나사를 풀고 보면은 배를 안쪽에 또는 여기 안에 안에 여기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찾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없는 걸로 그냥 찍어 놨거든요 이게 이제 손님이 맡긴 건데 아마 찾아가겠죠 안 찾아가면은 요거는 저렴한 것이기 때문에 저도 하나 가지고 있고 싶은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은 사이드 바이 사이드는 지금 한정이 없거든요 그래서 한번 사격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410 게이지 산탄이 많이 없어요 좀 비싼 편이고 그렇지만은 그 사람들이 그 요 많이 찾는게 그라우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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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까투리 비슷하게 생긴거 그거 사냥할 때 많이 사용하더라구요 410을 오케이 오늘은 저도 처음 만져보는 스티븐스 모델 311A 410 게이지 더블 렉... 이런거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